적당히 가볼까요? 적당. 적당히는 원래 적중이에요. 적중. 관역에 한 복판에 화살이 딱 맞는 게 적중이에요. 이리 가도 치우치고 이리 가도 치우치죠. 과하고 이쪽은 부족하고 이게 딱 적중이죠. 도에서 적당이라는 것은 적중입니다. 이 중심에 딱 적중한 것만 선이고 이리 과하거나 모자란 것은 다 이걸 악이라고 해요. 악이 뭐 엄청난 게 아니에요. 선 아닌 게 악이지. 적당히 하라는 건 양심에 제일 자명하게 하라는 거예요. 덜 찜찜하게 제일 덜 찜찜하고 제일 자명한 걸로 하라는 거예요. 자명하다고 해서 다 옳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일 자명한 상태죠. 부분적 자명 말고. 어려운 거예요. 참 어려워요. 중형에 나와요. 칼날을 밟고 설치한 점 이렇게 적당히 적중해서 중도는 못 지킨다. 중도를 지킨다는 것은 오직 성자라야 가능하다. 중형에 나옵니다. 성자 아니고는 중도는 어렵다. 우리 어려운 줄 알고 하시면 돼요. 어려운 줄 알고 뭐예요? 제가 주장하는 현실적 해법. 딱 중도대로 살아라. 이거 어렵잖아요. 더 자명하게 덜 찜찜하게 사세요.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중도죠. 너무 이상적인 중도를 꿈꾸실까 봐 현실적인 중도는 이건 성인이 할 수 있는 중도라면 내가 바로 할 수 있는 중도죠. 그런데 성인도 자기 입장에서 더 자덜찜하다가 중도를 얻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더 자덜찜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신법입니다. 중도를 걷고자 하신다면 지금 내 역량에서 더 자명하고 덜 찜찜한 쪽으로 실천하시면 돼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